6주차 목요일 경기를 희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일단 라인은 미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왔던데 포쉼 눈 감옥! 그런데 전멸로 뒤쪽 탈출! 서비스를 퍼매! 네, 미나 긴! 5렙이에요, 올라 포쉼죠.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이거 참 배짱이! 이걸 먹는다고요? 배짱이? 교실 맨 앞자리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지금 오자마자! 찔린 느낌의 기분 나쁜 초반에 아픈 사과가 됐습니다. 오! 그리고 전투를 두 번이나 같이 열었습니다. 이거 육산드라프 훔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오자마자 육칼도 착! 일단 전멸이 있긴 해도 이거는 아, 육칼! 이거 자체가 훨씬 기분 좋은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뺏자마자 저렇게 이득을 보는 각이 자주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게 엄청 오래 살아났네요. 제가 계속 리신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상품이 6렙인데 같이 친히 저렇게 출장을 간 거거든요. 이거는 신나게 때려봐야겠죠? 그래야 좋아, 도망! 깔! 그만 장면! 전멸 도발을 쓸 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드래곤을 내줬지만 아프리카프리스가 드래곤 쪽 시야를 꽉 잡았었거든요. 네. 방금 전에 플레이 이후로 연계되면서 도망. 오, 잘 타고. 그런데 이거 전멸이 쓰고 넘어가는 거라 도끼가 맞게 못 피하지 않나요? 아, 기인 쪽인데요! 이거를 끌었습니다, 서빈! 아, 그렇지. 어쨌든 상대의 흐름을, 맥을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센터박스가. 네. 어디에 노리고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어? 이걸 들어왔습니다. 센터박스, 센터박스, 센터박스! 센터박스, 센터박스, 센터박스! 이제 그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센터박스. 이렇게? 젤리가 꼬리가 걸리는데요. 정매로에 빠지는 데오. 아, 그리고 추가로 킬까지. 으아, 이거는 그리융을 안으로써. 이거는, 라이즈가 탑을 받아먹는, 그리고 계속 조심해야 돼요. 라이즈, 점멸이 없는데요. 그러면 연계될 게. 도망 이후에 일단은 기운을 끄고 있고요. 서빈, 서빈. 서빈, 서빈. 자, 드래주 뒤쪽 탈출. 그런데, 보트가, 아아. 소원이 딜을 많이 지루시는데, 소원 때문에, 고스트. 그렇죠. 모스트가 하루종일 프리드 이렇게 육칼까지 끊어 파리비나 W킬 팔이 빠지게 디드했어요 네 조합 전분이 완전히 막 4천대 도브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체력 4천대 힘 좀 애매한데요 전투 전환 전투 전환 아 근데 올라프가 힘이 장산대요 그리고 도브가 살았네요 그리고 뒤돌고 바텀드인데 육칼이 가운데 들어갔죠 어 근데 좋아요 어 전사했어요 그리고 공짜로 내줄수도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네 이거는 잘 버텼기 때문에 위쪽에서 어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 체리를 일단 놔주고 뒤돌고 스킬은 이쁘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기는 자 그래도 아 오자마자 연이어서 빠지네요 이거는 핀콩 싸움이 일단은 조코를 끌었으면 그 다음 전투는 싸우지 않을래? 계속 매목 매목 자 여기서부터 이거 아프리카프릭스가 웬만하면 못 이겨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대패는 힘든데요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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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게 전투 이탈이라 봐야되서 네 그냥 살기만 한거에요 안에서 도발 걸렸구요 기인 쪽 쏠 쏠 쏠 쏠 쏠 쏠 쏠 이거 이렇게 많은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도 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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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킹 칼이킹 한 번 더 기인 솔렉 트렌드도 한 명이구요 일단 로고 전멸 어 근데 이거 또 서비스 이거 들어가나요? 어 잡았구요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 근데 상대 투바다니까 또 체력 차는거 고려해야되요 와드로 보고있구요 약간 뒤쪽으로 빠집니다 이제 체력적인 측면에서 이론이 많아도 좀 애매해서 일단 뒤로 좀 뺏습니다 잘 싸우긴 했어요 이정도면 아프리카패스 당분간은 좀 맞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눈치 이게 서로 스펠이 비다보니까 무리 한 번 한 번이 조심스러워요 루카를 한 번 더 들어갑뼈! 와 쏠 쏠 쏠 쏠 끝까지 싸웠어요 아 쏠 쏠 쏠 쏠 쏠 쏠 쏠 쏠 이거 제대로 긁었는데요 다 끝났어요 아 네 와 샌드박스 육칼도 그리고 키도 꼬리에 잡힙니다 빠져나기 어려운 육칼 전멸을 탈출했습니다만 와 3대터 수호천사 공단 도끼 아 이러면 온플릭 오! 도끼할 이게 한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스 그러면 에이 안되겠네 위쪽으로 달려가나요? 아 진짜 아니 오른쪽 거 아 저 끝이 기가 막히네요 네 다 잡아 네 온플릭 쪽입니다 그래서 빨개 지고 이 다음 거까지 봐야돼요 아니 저게 아 이거 멈췄어요? 아니 저거는 또 밀립니다 1분도 남지 않은 장로와 이제 바론을 남겨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저는 아프리카프릭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은 싸우는게 아니고 협상을 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눠 먹기죠 네 골을 거는게 맞는거 같아요 어어어어 이 시각에 도발 잘 좋겠는데 아 도발 대공을 다 버티면 라이트 끝났게요 꽉꽉꽉꽉 네 칼리스타 앞저프 앞저프 샌드박스 카이사만 봐요 카이사만 아 결국 다 밀렸어요 유카드 뒤쪽 다시 소울도 완전 뒤쪽으로 이게 카이사만 봤는데 나머지도 쓸렸어요 온플릭 아 이제 맞아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맞으면서 달려와요 한방만 대면 드릴게요 결국은 어딜 보내지 않습니다 서빙 드래드도 결국은 다 끌어주면서 에이스 완성하며 샌드박스 우리가 아는 샌드박스의 모습이 나온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최상위권이라는걸 증명해내는듯한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GG